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 1년간 북한에 대한 기사나 방송 아니면 토론회 등에 나타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북한 정권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은 트럼프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등을 맺는 것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북미 정상회담이 10결렬로 돌아감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북한의 단계적인 전술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고 또 이로 인해서 망가진 북한의 경제를 되살리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북미 간의 대화는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수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중국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로 돌아감에 따라 러시아 쪽과 더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미 용도 폐기가 되었지만은 다시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ICBM 발사를 상당히 자제하였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2016년 영변핵시설에 대해서 일종의 위장적인 평화쇼인 영변핵시설 폐기쇼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음으로써 남한 쪽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할 점은 북한은 지난 1년간도 여전히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연간 예산원 약 6조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은 이 중에서 약 2조원을 우상화 작업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시신의 방부처리만 해도 연간 4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단어로는 천리만 민방위대가 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스페인 대사관 습격사건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로 전략 쪽을 담당했던 북한 외무성 제9국 출신의 김혁철은 2017년부터 스페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한 것은 김혁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자료를 토대로 북한 내부의 정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